1. 2. 제발 제발 뭐가 뭐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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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는거같아 이거 못해 하하하하하 뭐하세요 지금 아 세이크 찍어요 와 1. 2. 동영상이야 동영상이야 아 아 이건 박재범이고 아 아 임재범 형님 목소리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? 형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? 나 힘 다 빠졌어 무대 못해 이제 나 나 19주년을 봐야돼 자 스리파이어 줄게요 네 아 제발 아 야 제발 이거 유튜브 좀 그만해 자 안녕 아 제발 그만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우리 여시쯤 우리 오늘 우리 팬미팅 끝났는데 정말 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앞머리 어디갔어요? 아 앞머리 뛰었어요 아 앞머리 뛰었어요 오후 그러니까 abi reciprocal чтоб